그럼 뭐하냐? 더 쉽게 잘지 않아? 더 힘들어. 나 28살이거든? 나 28살이거든? 나 28살이거든? 색깔이 범해! 괜찮아요? 아! 그래. 내가 체크할 수 있는데. 롤롤, 수환수. 롤롤, 수환수. 오, 대박. 귀여워, 귀여워. 이게 변하는 거야. 웃다, 웃다, 웃다. 툭, 호우. 툭. 툭, 툭. 툭, 툭, 툭. 이거 툭이 해야 돼! 왜 툭이 해야 돼? 이거지. 뭐지?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 팀 사업관에 이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겨누 있어. 이겨누 있으라고 하지 마. 야 뭐하는 거야? 양 팀 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양 팀 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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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플라이버. 황킹이 화이팅. 파이팅. 파이팅. 세계 최고위 추수 추신수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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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는 거 아니야. 매니저님 거 아니잖아요.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장난인데 웃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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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자꾸 저리로 넘겨줘. 너 잡으라고 그런 거지. 나 못 잡는 말이야. 자 앞에 앞에. 진세현. 진세현 화이팅. 됐지. 아니 그러면 이루시 이루시 이루시. 베이스로 가있어 형. 아 빼고 하는 거. 아 빼고 하는 거. 넣어보는 거. 넣어보는 거. 넣어보는 거. 뭐 하는 거야. 맞았어. 맞았어요. 어디 맞았어. 너무 아파. 너 어디가. 아파. 야 너무 아프다고. 야 말도 안 돼. 너 너무 아프다고. 어디가 너무 아파. 아파. 현준이다 현준이. 아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유현진이구만. 아빠 묻자 유현진. 아 말이야. 덕리버. 하단 햄 김에 안 olurs자. 하단 햄 김에 안 오자. 아니 뭐냐. 잘 봐.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